여기 여기 같이 차려주시면 안 돼요 아케, 기껴! 다음 라인 가시죠 뒤에, 뒤에, 뒤에 잠깐만요, 여기 잠깐만요 한 마디만 해봐주세요 어머님 여기 시장이 나오니까 한 마디만 하고 가시죠 어짜피 다 달라붙었을 거 같네 사과요 갔다가 와 네 이거 왜 이래! 빨리 들어! 조심하세요. 걸어가면 해깁시다. 뒤에 공사 중이니까 조심하세요. 여기 가셔야 돼요. 더 가셔야 돼요. 저 갑시다. 저 저만큼 갑시다. 사다리 조심하세요. 사다리 조심하세요. 선생님 사다리ilde 안녕하세요. 저는 제子ieu 여기서 말해봤어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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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이라도 저희들한테 기자님들이 한 번이라도 사실 확인이라든가 한 번이라도 하실 부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셔요. 저희들한테 누가 전화해서 사실 확인하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. 그래서 저희들은 저는 누군가 저한테 우리 애들한테나 저한테나 진실을 한번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셨어요.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. 어머니 혹시 해명하신 부분이 있으면 한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세요. 저희들한테 지금 기회에 말씀해주시면.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세요. 이거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세요.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